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조금 깁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지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개수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 대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한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한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한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가진 자는 요동함이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복음을 우리 가진 자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요동이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자기의 어떤 변명 같은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갈라지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느냐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지아 교회 사람들 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있었던 일을 마치 변명한 것 같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진술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요동함이 없이 확고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되어지고 흔들림이 없이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합니다 라는 얘기에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모든 만물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제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압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압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죠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말의 첫 번째 시작이 14년 후에라는 말을 해요 이 14년 후에라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14년이라는 이 긴 시간의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울은 왜 그 14년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냐고 14년 동안이나 그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으면 사람에게 찾아가고 무슨 집회를 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가는 게 일반 상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너무나 잘 배우고 왔고 알고 있고 그래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다메석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건 무엇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겠다는 거 그게 그의 확고함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배우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14년 동안에 그는 기다렸다는 거 주님의 이끌림을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순종을 하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다는 거 이것이 사도행전을 일꾸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에 하는 말씀이 그 14년 후에 개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 바울은 하나님의 개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움직였구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고서예요 무슨 참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참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고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필수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게 옳다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였어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는 아무도 사람이 개입된 것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개시를 따라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더라 우리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개시를 받아서 내가 행보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주신 영감을 따라서 적었고 성경을 사사로에 풀면 안 된다고 베드로호서 1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깨닫는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지만 열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은 사람이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건 어디서 온 가르침이냐면 영지주의에서 온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가 한참 붐을 잃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영성이라는 걸 가졌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뭐든지 알 수 있도록 깨닫는 그러한 영성을 부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리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게 영지주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신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학문인 거예요 사람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땅과 하늘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쳐주셔야 알고 또 나의 삶의 행보도 주님이 가르쳐주셔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 되어지고 가는 길의 빛이 되어진다는 말씀은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시켜줘서 열어주실 때만 내가 그 길을 갈 때 확실하게 바르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가르쳐주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바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알아서 영생으로 이끄는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성령에서 조명되어지고 나의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주실 때의 그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의 게시를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치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떠나서 이제 의 안에 살아라 그렇죠? 그런데 의 안에 사는 길이 뭔지를 몰라 생명 안에 사는 길이 뭔지를 몰라 왜? 죄와 사망에 우리는 늘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흡수되어져 있어서 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제시를 해주냐 성경이 가르쳐준다 말씀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게시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는 그 바르게 주님께서 게시해 준 것을 받아 먹고 아 이 길이구나 라고 가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의 의미는 단 하나예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 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게시라는 말 보고 알 수 있게 나타난 것 그래서 성경이 풀어져서 알 수 있게 나타나셨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나를 기록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로를 기록한 것이라 내용이 어떤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기록된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게시를 받아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주님의 행보를 따라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함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 이제는 잘 알아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이리라 그러고서 자기 의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이 1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하나하나 복음의 길을 가지만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으쌰으쌰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막 길에 나가서 전도됐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격 공부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시안하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 주님이 날 부르신 거 맞나? 날 부르셨으면 나 나가서 전도할 때 팍팍 영혼들이 영접을 하고 성격 공부를 가르치려 할 때 너도 나도 와서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그래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그래서 다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 들어간 시간이 지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지옥의 4년을 지나고 눈물 콧물 흐르면서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내가 발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결국은 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주님이 너는 기도만 하라 그럴 때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 훈련 속에 고립의 훈련이 있었고 많은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물어뜯김을 당하는 이런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바울의 14년의 훈련은 결국 그가 하늘 끝까지 높아졌던 모든 교만이 다 땅 바닥까지 내려오는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과 비교해 보면 주님은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사도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달랐고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다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 복음 예수를 전했지만 사도들이 전한 것과 바울이 전한 것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크리스도를 전하였지만 그러나 이 예수 크리스도에 무엇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메시야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시다 라고 전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그가 말씀의 게시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반드시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사도들 감히 사도를 대적해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까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14년 동안에 바울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열매를 준 거예요 14년 동안에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하면서 그 모든 증거를 이가 지금 같이 바나바와 함께 가서 바나바가 함께 그 모든 일을 했고 바나바가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 게 바로 지도 그가 같이 간 거예요 그는 헬라인이에요 바나바는 유대인 레이지파 사람 유대인이고 지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증거를 데리고 간 거고 바나바가 증인이고 바나바와 지도와 함께 가서 그동안 자기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사도들 앞에서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성령을 받고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대 그죠? 그들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유력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한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유력하다고 하는 사도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빌리뽀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3절 말씀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바로 사도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 뜻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신 뜻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기쁘신 뜻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감동을 주고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도록 기쁘신 뜻을 주는 계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어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들어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보혈을 뿌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어놓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빌뽀세 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올이 지금 가서 개인적으로 이 차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들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 행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말을 했어요 그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부분에서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고정관념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올이 가서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에게만 말하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이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라고 말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은 바올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올라가게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베드로를 고넬로 집에 보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와서 보고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어쩌다가 고넬로가 그렇게 됐나 봐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한례를 받으면 그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고넬로가 그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고넬로도 한례를 받아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올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육신의 한례 이스라엘에게 준 유대인에게 준 어떤 그런 규례와 율법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 사도바올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이것을 전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바올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율법과 규례를 행함으로 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보내심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이미 바올에게 많은 열매를 주고 그 열매의 지도를 데리고 와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올이 오늘 본문에 그가 억지로 지도를 한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례를 받지 않게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때 당시의 문화의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력한 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또는 지도에게도 확실하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 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의 일은 길이 되어진다라는 걸 분명하게 그 모두에게 제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올이 그들에게 보금을 전파한 거예요 세 번째, 빌리포스 2장 15절과 16절 바올이 보금 전파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여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올이 가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내가 보금을 가진 자라면 확실한 증거가 내게서 나타나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 보금을 받고 내 안에 빛이 임하였다면 이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을 가졌으면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밝혀야 할 것 그래서 나의 모든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십자가 보금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았습니까 아 나는 십자가 말씀을 깨달았어 십자가 말씀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서 빛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았으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사는 자여 사망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냐고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서 십자가 보금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길이다라는 걸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으면 어찌 십자가 보금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게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엄청난 욕심을 부린 그런 정력적으로 맺은 열매들이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지게 한다면 예수 그리소를 믿는 것이 다른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의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다 너희도 옳고 우리도 옳고 다 옳다 왜?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제시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옳은 것을 커버를 하려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 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하는 고행들이 더 십자가를 진 것 같아 보여요 자기를 죽이는 고행을 하니까 근데 고행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건 죄의 사람이 없어지고 생명의 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돼야죠 이게 십자가를 진 삶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다른 게 나의 주가 아니고 다른 권세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걸 나타내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그들이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알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게끔 되었더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헌금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 열심히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예수 그리스완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곳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 그 모든 증거를 확실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디도를 데리고 가서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바나바가 맞다 나도 같이 그 일을 했다 디도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졌는지 이 것들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준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한 사람들 오늘날의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만들어놓은 교리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냐?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 같이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다 이 말이에요 의회 일꾼처럼 보이지만 의회 일꾼처럼 가장한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하나다 믿음으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그 십자가로 하나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종사리를 다시금 주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준 완전한 법이에요 율법은 완전치가 않다고 분명히 히브리스 7장에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그 언약의 중보가 되어주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완전히 자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도 자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고 그냥 자 그러면 자면서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그 훈련을 받았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늘 배웠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그런데 주님이 너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혀 힘 써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배운 게 무엇이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돼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야 너희는 이 율법과 귀례를 지켜야 돼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를 않나 교리라는 것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고 회의했다고 교회 사람들 밥 먹으면서 회의하려고 갔다고 거기에 데리고 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서 제명시켜버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교리 그들이 만든 법에 저촉되어지면 무조건 잘라버린 율법의 교리가 우리를 묶어버린 거 너무나 많습니다 내 틀이 내 안에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한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뭔가 주장할 것들을 다 회파 버린 거죠 결국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증거케 하시고 결국은 유대인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끔 복음 안에서 자유한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아닉 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요 아직도 규례를 지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완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디도를 할레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유대인 그리스찬 그 메시아닉 주들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절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온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시도 그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려는 자들에게 복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시도 한가지도 율법의 그 어떤 것도 유대인이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절귀를 지켰고 뭔가를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떳떳하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복음의 진리를 가진 너희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들의 이방인으로서 이것이 너희와 항상 함께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라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흔들리지 않냐고 꿋꿋하게 이 복음 안에 너희가 있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해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이 자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냐는 자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확실하게 사도가 예수 그리스의 게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의 게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주께로 받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다음에 6절로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 같이 여기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사도와 유력한 자들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한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어떤 일이든지 내겐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외모도 상관이 없고 베드로에 비교하면 바울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식쟁이에요 글 듣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외모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례받은 자들에게 사도로 세워진거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세워진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게시로 주어진 것이지 그 택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없는 만큼 배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 쓰시든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지식이 없는데 나는 뭐가 부족한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게시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택하셨으면 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 들어서 그냥 쓰게 하시면 여러분 그냥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러면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게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 배워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저 사람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 관계없이 나는 이 일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떻게 보든 지금 바울은 뭐예요? 전에 나는 그리스인들을 핍박했던 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제는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공생회를 했던 사람 나는 전혀 거기에 관계 없었던 사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쓰시면 그 모든 길은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는 그냥 그 뜻대로 내어놓고 그 뜻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무런 의미도 더해준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게시로 말미암아서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회의가 있어서 그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고 의무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게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열매를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보여줘서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의 사도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던 주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에베스 4장의 11절에 보면 사도로, 성교사로, 목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해요 이걸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그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히 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직분을 준 건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성도를 온전히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믄 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선지자든 사도든 목사든 복음 전하는 자든 아니면 봉사를 하는 자든 다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 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고 그들에게 게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름대로의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이 모든 직분이 베드로는 할래자에게 바울은 무할래자에게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하나로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한 주를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져서 모두가 한 몸 한 교회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가 됐다고 유력한 자들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중 더더군다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다고 움츠러들을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죽게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나는 내어놓을 것뿐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정하며 나아가며 그 개시를 주는 대로 나는 행할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하고 내어놓아야 돼요 말씀이 성령님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아 개시로 내가 받아 할 수 있게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넌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마 안 가요 그만큼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스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은 예정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가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 뜻대로 행하세요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우리 마지막 절에 그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다 바울이 나도 그렇게 했다 주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몸으로 잘 지어질 수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시비와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 직분이 각각 다르지만 그 직분이 다 한 가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화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과 같이 여기는 구절 말씀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이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그가 알게 되어져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 깨달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구나 악수하고 그래 너는 할래자에게로 너는 이방인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직분은 다르나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같으니까 우리 함께 교제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한 뜻으로 한 메시지를 전하면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적대시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친교의 악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교회가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돕고 그래서 서로가 복음 안에서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힘들고 아플 때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넘어졌을 때 권면에서 일으켜 세우고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면서 함께 돌아보라는 게 이 가난한 자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왜 많았느냐 전쟁에서 죽고 나면 과부가 되어졌고요 고아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과부하고 고아들이 많았어요 땅은 똑같이 다 분배를 해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먹고 살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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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기고 빼앗기고 빼앗기면서 결국은 뭐예요? 다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육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닌 거 우리 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 공고한 심령들이 있으면 돌아보아서 그들을 세워서 함께 주님 안에서 윤택하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왜? 세상에 전쟁에서 넘어졌으니까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공고한 심령 매반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풍성한 자 그리스의 복음으로 배부른 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자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리스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라면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